당연없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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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유튜브 ama 몇이야 지금 30분인데 pb as 니가 철이야xx 우리 둘이 성과적이게 하지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1,2,3,4학년이 있으면 본보기로 원래 2학년이 혼나는 거 아십니까? 아~~ 방송 시작년도로 하죠? 나 13년도 15 저 17년도죠? 가미가 엄청 오래 했어 가미가 초딩 때 붙었잖아 그럼 내가 막내야? 가미한테 눈알아 불러야 돼 그거 괜찮을까? 포스트가 먼저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몇 시야?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와 왜한테 그렇게 소리를 들려 너 어제 술 마셨다며 진짜? 자기소개 한번 해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션이 왜 이천 연극 조반 세균의 포스트션에 도시 해장시켜줘 아니 해장해야겠어 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방송을 해서 중2때 성공하고 현재 방송 신현차 방송인 스무살 노래하는사랑 꾸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거야 술맛이 어땠어? 난 처음에 진짜 기대하고 먹었거든? 너무 맛이 없는거야 사실 수주 너무 맛이 없고 저는 약간 하이볼 같은게 맛있더라구요 하이볼 맛있지 하이볼 맛있지 1월 1일날 술먹방 했어? 네 나도 딱 방송했을때 스무살 1월 1일날에 방송 키우고 오징어 땅콩 하나 소주 소주 딱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는 엑스레이티드 하나 사가지고 맛있지 질러토닉이랑 질러토닉이랑 소주 이게 꽃가명했을때랑 분위기가 너무 오다르다 아니 스무살인데 엑스레이티드를 술 먹고 주사 뭐야? 저는 주사를 부리기 전에 토합니다 진짜 최악이야 아시다시피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엄청 빨개지지 않나? 그리고 살짝 멍 때리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주사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취하면 취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도 조금씩 또박또박 하려고 하다보니까 평소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소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말해 내가 취했다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비비야 넌 뭐야 나? 난 템버린 끼고 노는데 오늘 노래 틀어주십니까? 저 술먹고 주사가 진짜 노래 부르는 거여가지고 아 노래만 불러?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얼음 많이 먹고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리면 진짜 울 때도 있고 진짜 저 딱 한 번 울었잖아요 공파형이랑 술 먹었을 때 왜 울어? 그때 내가 술에 너무 취했는데 근데 방송이 좀 힘들 때였어가지고 오늘 술먹방 하는데 누구 하나 올립시다 당연히 신이 들수도 있어요 하나 올립시다 아니죠 곧 가는 쫀득이죠 그러죠 또 쫀득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뿐 아닙니다 군대뿐 아닙니다 자 간증인 떡볶이겠죠 나 이제 떡볶이 눈 감고 무슨 브랜드인지 맞출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어 어떻게 그런 눈을 갖게 되셨죠? 진짜 붙이고 가요?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검사를 할까 안 할까 그니까 검사할까 안 할까 보자 나는 와나나 오빠 때문에 검사 안 할 것 같아 문을 안 닫았으면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오빠도 나이에 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있나봐 나이 많아서 그래 말할 때부터 너무 꼰대 같아 그니까 제가 여러분 오 좋아요 좋아요 도착하셨나요? 과연 꽃가미 선택은? 쫀득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밤에 술로 지수해야 된단 말이야 뭐 개소리야 더 사 토닉 야 니가 봐 사와 어떡해 아니 왜 사 그거를 아니 집에 더 좋은 거 있다고 안 들리나 아 와나나 나이 많아가지고 귀 안 들리나봐 그니까 와나나 병신 와나나 아저씨 와 팔자주름 봐 민지검사 안하라 근데? 어? 아따 계산했다 계산했다 와 민지검사 안한다 자존심 상했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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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예 붙였다 하하 하하 검사 받고 싶어 하하 너 왜 도망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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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 먹었대 하하 진짜 먹었어 혼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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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엔터 12호 박 B B입니다 감사합니다 1,4학번 2도 한번 보도록 하죠 1,4학번에는 무슨일이 일어났던거지가요? 그 신은 아포칼립스인가요? 아포칼립스 저 개념이 없어서 하하하 자 그러면은 나에게 누가 술을 따라 줄 것인가? 막내가 오오.. 오오.. 막내가 한잔 손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잠깐만요 뭐하시는 겁니까? 접가라고 찍어먹게? 땅을 주시죠 어떻게 배웠니? 두 손 이렇게 봐봐 어떻게 봤냐면 나의 맥박을 느끼면서 왜냐면 내가 너무 긴장하면 자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느끼면서 진정해주세요 진정 이런 느낌으로 축전이니까 축전이니까 축사는 저기 코스트 박존둑씨가 아니 우리때는 나이맞은 사람은 하지 않아요 두번째 욕받이 포지션을 하는게 맞습니다 크리티님 찾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크리티님을 방어 대자로 바꿔라 크리티님을 방어 대자로 아니 잠깐만 여기 삐삐양 밖에 지금 주도를 배운 사람이 없네요 내가 지금 목구멍에 들어간게 없는데 벌써 잔다리 비어있는 아하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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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우리입니다 아 갑자기 아니 준비성 뭐야 아니 썸네일 잡으려고 그러고 desirable 뭔소리예요 아 이 양반 봐라 인트로 한번만 딱 해둬 시작 안돼요 노형 야 OOK cebeii의 맛을 내는 맛을 하는 데 맞는것 같아요 그걸 느껴야 돼! 탄 맛을... 먹고 뭔가 칠한다는 생각은 그거 먹고, 코로 해봐 오케이 오케이! 흠, 흠, 흠 아니야 해야 돼, 흠, 흠 흠, 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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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넘어가지, 이 위에서 GPS 하나 하나 여기 내려간다 여기 내려간다 어! 어! 마치 첫사랑을 느끼는... 오? 아래 채울텐데? 잠깐만 얼굴 왜이렇게 빨개? 오빠 빨개졌어! 어머! 첫사랑 얘기를 했다 보니깐 부끄러워서 아네 한 입에 아아 야! 해서 하는거지 아 여친 있네! ㅋㅋ 아 여친 있네! 호빈의 시즌 호빈의 시즌 호빈의 시즌 호빈의 시즌 감사합니다.